안녕하세요 마이크 크래프입니다. 요즘 세면대는 옛날 것보다 물소비도 적고 얼룩도 덜 타며 막힘도 적습니다. 교체 작업이 어렵지도 않죠. 로우스의 단계별 작업 과정과 공구만 있다면 집안의 낡은 변기는 더 이상 존재치 않습니다. 변기 교체는 생각만큼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변기를 선택할 때 굳이 흰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답니다. 로우스에는 그 어떤 화장실도 멋있게 꾸밀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플러빙 정무가 잭 데블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분이 변기 교체 과정을 단계별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잭씨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마이크씨 이 작업은 대단한 공구나 자제들 없이도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것들이 이 작업에 필요한 것이죠. 물론 첫 번째로 새 변기가 있어야 하고 조절 가능한 렌치, 스펀지와 들통, 퍼티나이프, 낡은 수갑이나 헝겊, 줄자, 두꺼운 장갑과 볼트를 잘라주는 작은 새톱, 수평 측정기, 유틸리티 나이프, 라텍스 고무장갑,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왁스링 하나, 그리고 안전안경과 실리콘 실란트가 필요합니다. 네 이 모든 자제와 공구들은 로우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화장실 변기 교체를 할 자신이 없다면 플러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직접 하신다면 제품 사용 설명서와 지역 빌딩 코드에 맞게 하십시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잭씨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네 마이크씨 우선 기본 위치를 재보겠습니다. 변기 바닥에 위치한 클로짓 볼트에서 굽돌이 널이 아닌 뒷병면까지 재주세요. 변기 오른쪽과 왼쪽에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다 측정하신 다음 로우스 직원에게 그 선택하신 변기가 그 수천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새 변기는 준비됐고 그 다음은요? 자 보장을 뜯어 모두 온전한 상태로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낡은 변기를 떼기 전에 말이죠? 물론이죠. 그럼 낡은 변기를 철거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변기에 혹 금강곳이 있는지 보세요. 변기가 세라믹이라 유리처럼 밸수도 있습니다. 해서 장갑을 껴 손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물탱크 뚜껑부터 들어올릴텐데 마이크씨 이것을 다치지 않게 안전한 곳으로 좀 치워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을 잠가야겠죠. 변기 탱크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변기물을 내려주세요. 바닥에 남아있는 물은 스펀지로 훔쳐 들통에 짜버립니다. 그런 다음 변기 안의 물은 1회용 컵을 사용해 들통에 퍼 담습니다. 자, 남아있는 물은 스펀지나 낡은 수건으로 제거하시고요. 변기에 연결된 수도관을 떼 낸 후 관 안에 고여있던 물도 들통에 버립니다. 마이크씨, 물탱크를 변기 위에 그냥 두십시오. 아마 볼트가 녹슬었을 거예요. 그냥 클로짓 볼트를 풀어봅시다. 볼트 뚜껑을 벗기고 렌치로 클로짓 볼트를 풀어주세요. 가끔 볼트가 겉돌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작은 쇠톱으로 볼트를 잘라버립니다. 코크로 화장실 바닥에 부착된 변기는 유틸리티 나이프로 실란트를 잘라줍니다. 변기를 가볍게 흔들어 실란트에서 분리해주세요. 자, 도움을 받아 변기를 드러내 헝겊이나 낡은 수건 위에 옮깁니다. 배수구는 수건으로 막아 하수구 가스를 차단합니다. 퍼티나이프로 이음의 테두리부터 낡은 왁스링을 벗겨냅니다. 자, 이제 새 변기를 조립해야겠죠? 대부분의 탱크는 조립돼서 나오죠? 만약 밸브나 플래퍼를 벗겨내야 한다면 변기 장착 전에 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 되겠죠? 이음의 테두리부터 낡은 왁스링을 벗겨냅니다. 자, 이제 새 변기를 조립해야겠죠? 대부분의 탱크는 조립돼서 나오죠? 만약 밸브나 플래퍼를 벗겨내야 한다면 변기 장착 전에 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 되겠죠? 고무개 스킷을 변기 위 탱크를 받쳐주는 연결 부위에 끼워주세요. 고무나사 바지를 제자리에 끼우고 새 나사와 나사못을 조여줍니다. 특별한 공구가 따라오는 변기들도 있습니다. 나사못을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세라믹이라 깨질 수도 있거든요. 새 클로짓 볼트를 프렌지에 끼워주세요. 배수구에서 수건을 빼고 왁스링을 놓아주세요. 찬 왁스링은 실온에 누워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해야 일하기가 쉽겠죠? 링을 변기가 아닌 플렌지 가운데로 맞춰야지만 클로짓 볼트를 가운데에 고정할 수 있어요. 새 변기를 플렌지와 클로짓 볼트 위에 얹습니다. 탱크를 벽과 수평으로 맞추고 가볍게 눌러 새 변기 위에 올려놓고 링을 봉해줍니다. 나사바지를 나사못 위에 놓고 각 나사를 번갈아 가며 조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양쪽 바닥에 골고루 눌러줄 수 있습니다. 세라믹이라 깨질 수 있으니까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변기가 바닥에 조여진 느낌이 들면 그만하십시오. 나사를 잘라주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다음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변기 시트를 설치하십시오. 변기에 수도관을 다시 연결하시고 수도 밸브를 열어줍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에서 탱크 안 물높이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세요. 전형적인 물높이는 넘침방지 튜브 1분의 1인치 아래쪽입니다. 자 물을 한번 내려서 새는 곳이 없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실란트로 변기 가장자리를 봉해주세요. 전혀 어렵지 않네요. 뭐 물론 잭씨가 다 했지만 말이죠. 고마워요 잭씨. 천만에요 마이크씨. 이제 자신감을 갖고 변기를 설치할 수 있겠죠? 이 밖에 화장실 프로젝트나 집을 개조하는 방법을 로우스 닷컴 슬래시 코리안 하우투 비디오에서 찾아보세요.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